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내가 했을 텐데 나는 조금 더 용기를 내야 해 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오늘 만날 친구는요 저희 연락처를 따간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오늘 시간 되냐고 밥 먹자고 그리고 너를 야경 뭐 이런 데 데리고 간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가볍게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오늘은 2대1 데이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국어로 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요 여기 뭐 하는거에요? 저는 여기 일하는거에요 일하는거에요? 일하는거에요? 블로거에요 아 그렇구나 세리나 세리나 진우 나 사실 한국어로 갈거에요 뭐? 여행하는거에요 여행하는거에요? 생두 아 그렇구나 이도서 나이스 메뉴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바이바이 인형 같다 되게 하이 하이 오늘도 열일 하시네 파파라티 선배님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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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남자 눈빛이 너 내 아래야 이 눈빛 멋있네 여긴가? 엄청 유명한데 같은데? 아니에요? 우와 이게 뭔데 이렇게 유명해? 여기도 허거집인거 보니까 엄청 유명하네 여기 왕홍이 왕홍이 내가 알기로는 인기있는 스트리머? 같은 느낌이야 인플루언서를 왕홍이라는데 그치 인플루언서를 왕홍이라는데 저 인플루언서라고 해도 되나요? 인플루언서 기준이 뭐야? 나로 인해서 그 나라 여행가는 사람 있으면 인플루언서 아니야?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아 나를 본적이 있대 나를 본적이 있대 나 나 나 안녕 안녕 터키폰을 봤네 우와 처음때 처음인거에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고맙다 고맙다 안녕 이야 중국에서도 나를 봤어? 아니 해외에서 만난 한국인이 알아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진짜 외국인이 알아보는 거 진짜 개신구 인플루언서 만드는 안녕 아 친구인가? 친구 먼저 왔다 안녕 아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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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 있다고? 곧 도착 안 돼 자, 오케이 오케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야? 제 이름은 민준 민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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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진짜야? 와 lately 이것 나는 여러분 여러분 엘리샤? 아 엘리샤라고 부르자 24, 25 너는 영어로 말해? 아 11 아 그래? 나는 36 나는 서거를 처음 먹음입니다 당신들이 맛있는 것을 주문해 주세요 나는 서거를 처음 먹음입니다 당신들이 맛있는 것을 주문해 주세요 아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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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 to say Hungary?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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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들은 남자친구들이 있습니까? 아 없어? 아 없어? 아 싱글레이디야 아 싱글레이디야? 아 싱글레이디 전부 다 했어? 어 잠깐만 이 음식의 대상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나의 라이브 방송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음식의 값을 지급하겠습니다 오케이?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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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나는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제발 이 음식값을 지불하게 해 주세요 네 당신이 중국에 오면 우리가 밥을 대접할 것이고 우리가 한국에 가면 당신이 우리에게 밥을 대접합니다 나는 그때 무슨 술을 싸서라도 내가 계산을 했어야 해 나는 그때 무슨 술을 싸서라도 내가 계산을 했어야 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양념 어떻게 만드는지 오케이 내가 둘게 나 짐꾼이야 마늘인가? 저거 라면스푼은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나 이것도 안 넣고 싶은데 이거 내가 해야겠다 이거 포미야?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확실히 여자애들이 야무지게 딱 잘한다 그치? 우와 이거 뭐야? 오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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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맛까지 2개가 나왔어요. 이거 뭐야? 와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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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봤어. 오~~ 오~~ 오 이거 뭐야? 이걸 탔어요. 이거 뭐야? 편신요야? 참기름 요~~ 오 요~~ 아~~ 오~~ 뜨거우니까 안되게 조심하래. 오~~ 오~~ 세 숙제하네 그냥. 엄청 커. 어? 근데 잠깐만. 24살 아니야? 나 36살 내가 아직 안 먹었는데. 아 오케이 오케이. 중국이니까. 파이팅이 발생하는 드리가 고기 미안하다. 승무웃 인생 최초 중국에서 첫 하묵. 먹어볼게요. 다 먹었어요. suicide 반대팬도 먹어볼게요. 도전. 생긴거는. 기뉴특전대에서 피부 일환에 있잖아? 그렇게 생겼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평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점 반점에 9.67 건하오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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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탑5 안에 샤브샤브가 들어있어요 샤브샤브를 제가 원래 좋아해요 근데 매운맛도 되게 맛있어 라면 국물맛 나 백팡? 이것도 되게 맛있고 무조건하오츄 중국에서 남자와 여자가 대입할 때 돈을 주로 누가 냅니까? 네 네? 아 남자가 내? 여자도 돈을 냅니까? 남자가 돈을 냅니까?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알아? 내가 듣기로는 중국에서 남녀 성비가 완전 깨졌대 남자가 엄청 많아 그래도 여자들이 조금 더 여자들이 조금 더 여자랑 남자랑 사귀는 경우에 남자가 비용을 많이 지불한대 여자랑 남자랑 사귀는 여자랑 사귀는 여자랑 사귀는 여자랑 사귀는 중국 남자의 특징을 알려주세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?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? 아이럽 그렇구나 그러면 중국 여자의 특징을 알려주세요 루카수미 아 자기 뭐라고? 키가 크고 피부가 좋고 예쁘고 성격이 좋다 하하하하하하하 아 우리는 당신의 그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힘들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말하니 저는 한국을 알아요 근데 한국의 특징이 너무 웃겨요 음 당신은 말을 예쁘게 합니까?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또 하겠습니다 각자의 의사님을 말해주세요 하하하하 난 아아 아 아 아 아 그래요? 나 아직 개 안 부렸네 이거 음식 사주는 친구는 배불러서 이제 안 먹고 나는 아직 한참인데 이거 멍망한 상황이네요 사귀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하하하하하 아 아 하하하 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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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고 착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음 실례합니다만 돼지고기를 조금 더 주무시고 싶어요 음 음 돼지고기가 정말 맛있었다 어 어 아 아 새벽이었어? 어 저거 정말 맛있더라 음 음 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민하다가 말해봅니다 저 소고기 한 번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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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고 아 아 아 응가로 응가로 보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까 여기 분명히 홍탕에 고기가 두 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가 호빌질한 거 보니까 나는 안 먹었는데 얘들이 먹었나 보네 물어볼까? 이것은 문제야 내가 남자잖아 많이 먹잖아 눈치 보여 시키기는 비싼 거 시키는 눈치 보여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좋은 거 지금 말하면 말아야 되나? 아니 방귀를 시켰던 거랑 똑같은 거 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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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에서 만난 친구에게 이렇게 많이 얻어먹은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당신들은 잊지 못할 겁니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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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에서 나눠 먹자 아 배불러? 하하하 하하하 arriba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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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에서 많은 여자들이 위챗 달라고 했니?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있습니다. 남자들도 나에게 위챗을 달라고 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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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물어봐도 되나? 내가 춤춘에 있을 때 춤춘에 있던 친구가 나에게 경고했습니다. 청구에 가면 조심하라고. 남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. 뭐하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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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그런 남자들이 청구에 많이 있습니다. 아... 이거 사진 찍을 때. 이거 사진 찍을 때. 미국에서. 아, 이거 인정서. 이거 인정서. 아니요. 우리 집에서. 우리 집에서. 그 음식이. 그 음식이. 그 음식이. 고치기는 싫지만. 고기가 주문된 게 확실합니다. 그па ofард once. 너 pun. 너 줄ست. 그 사람이 한계 kami 400명. 그래서 동 complaint Fazit 사줄 IX 가요 모사nia. 뭐 하자. 아환경 한개.